안녕하세요. 오준호라고 합니다. 살아남아야 한다. 살아남아야 한다.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. 슬기네 행태 역시 널리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야, 왜 그러고 서있어? 아야를. 멋질지. 아, 인사 좀 해라, 인사 좀 해줘. 살아남아야 한다. 내가 살려준 거 아니에요. 왜? 준우 씨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. 살고 싶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. 에이, 그래서 우리 쯤에. 그래서 우리 쯤에. 로마teok